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대선만큼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명은 합정 합정 연장 합정 연장 좋은 정치란 좋은 대통령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을 좀 더 웃게 하고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 어쩌면 그것이 정치이고 대통령은 아닐까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듯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고 화합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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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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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없는 어른들처럼 난 믿고 살 때야 꿈껴 같은 세상 난 잠시 안을래 힘없는 어른들처럼 난 믿고 살 때야 꿈껴 같은 세상 무엇을 일하는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사랑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